펜싱 명언, 펜싱 해설위원, 생각이 길면 용기가 사라지는 곳 펜싱 오상옥 한국선수단 첫 금, 첫 개인전 그랜드슬램 쾌거 펜싱 새역사 오상옥 한국 첫 금, 남사부로 그랜드슬램 달성 펜싱 남자 사부로 단체전 3연패 달성 오상옥 한국 첫 2관왕 펜싱 단체전 3연패는 아시아 최초 오상옥 한국 펜싱 첫 2관왕 역사도 2012 런던대회 역도 전상균 동메달 포함하면 한국의 통산 300번째 하계올림픽 메달 남자 펜싱 국가대표의 금메달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33회 파리올림픽 T-3 기독선수단 위한 기도를 크리스천 투데이에 의하면 제33회 하계올림픽이 7월 24일부터 8월 12일까지 프랑스 파리 곳곳에서 206개국 1만 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32개 종목에서 329개 경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1924년 제8회 파리올림픽 이후 100년 만에 파리에서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죠 한국올림픽 선교회와 국가대표 기독신우회는 잇따라 기도회와 예배를 개최하며 기독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2개 종목의 선수 144명과 지도자 118명 등 선수단 260명을 파견해 외국 선수들과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선교회가 현재까지 파악한 기독선수 명단은 총 22명이라고 합니다 이들 중에는 배드민턴 안세영, 골프 고진영, 골프 김주영, 근대우정 전웅태, 육상 높이뛰기 우상혁, 펜싱 오상욱 사부루, 유도 안바울 등 잘 알려진 선수들을 비롯해 기계체조 엄두현, 배드민턴 김소영, 배드민턴 서성재, 배드민턴 이소희, 복싱 오연지, 브레이킹 김홍열, 사격 이보나, 수영경영 김소영, 수영경영 이주호, 유도 김민종, 유도 김지수, 유도 김하윤, 육상경보 최병광, 탁구 이은혜 핸드볼 신진미 등 22명이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한국올림픽 선교회는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봉원교회에 금요 성령 대망의 시간 대한민국 선수단 필승기원 감사 예배를 열었죠 이날 대표회장 이장균 목사는 상 받도록 다름질하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대표선수로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땀을 쏟으며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며 파리 올림픽 대회를 통해 대한민국과 우리 선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잊지 않고 기도해달라고 말했죠 앞서 영상 축사에서 한국올림픽 선교회 총재 이오훈 목사는 크리스천 선수들이 모든 역량을 발휘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대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올림픽 선교회는 앞선 지난 3일 진천선수천에서 2024 파리 올림픽 파송 및 국가대표 선수 필승기원 예배를 드리기도 했죠 선교회는 선수천 내 15명의 기독선수들을 포함해 70여 명이 참석한 예배를 통해 국가대표 기독선수들을 올림픽의 단기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와 목회자, 지도자들은 긴장감 속에 선수들이 실력을 100% 발휘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부기도 했습니다 이날 선수들은 선전을 다짐하며 태극기에 사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펜싱 오상욱 한국선수단 첫 금, 첫 개인전 그랜드 설렘 쾌거 펜싱 황제 오상욱이 한국선수단의 2024 파리 올림픽 첫 금메달을 안긴 주인공이 됐습니다 한국 펜싱 남자 사부르 선수가 올림픽 정상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오상욱은 28일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펜싱 남자 사부르 개인전 결승에서 튀니지의 파레스 페르자니를 15대 11로 꺾고 금메달을 거머쥐었죠 이번 올림픽 한국선수단에서 나온 첫 금메달입니다 오상욱은 앞서 사격 공기고총 10m 혼성, 금지연, 박하전의 은메달 수영 남자 400m 자유형 김우민의 동메달에 이어 한국선수단의 세 번째 메달을 금빛으로 물들였죠 오상욱은 이날 우승으로 한국 펜싱의 5회 연속 올림픽 입상기록을 이어감과 동시에 한국 펜싱 선수 최초로 개인전 그랜드 슬람도 달성했습니다 2019년 세계선수권대회 2019년과 올해 아시아선수권대회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인전 금메달을 보유한 오상욱은 올림픽 금메달까지 손에 넣으며 마지막 포즈를 완성했습니다 이날 결승에 오르기까지 발자취부터 남달랐는데요 첫 경기인 32강전에서 에반지로를 15대8로 제압한 오상욱은 이어진 16강전에서는 알리 파크다만을 15대10 8강전에서는 파레사 아르파를 15대13으로 꺾었습니다 중결승전에서 만난 루이지 사멜레이는 경기 초반 다소 고전했지만 15대5로 압승을 거뒀죠 결승상대 페르자니가 세계 1위 지하드 엘시시까지 잡으며 돌풍을 일으켰지만 오상욱 앞에서는 미풍에 불과했으며 1라운드를 8대4로 맞추며 초반 기세를 잡은 오상욱은 2라운드 한때 11의 5까지 격차를 벌리며 앞서갔습니다 마지막 한 점을 남기고는 14대11까지 쫓겼지만 막판 집중력을 끌어올려 결국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습니다 펜싱 남자 사부로 단체전 3연패 달성 오상욱 한국 첫 2관왕 한국이 올림픽 펜싱 남자 사부로 단체전에서 3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박상훈, 도경동으로 구성된 남자 사부로 대표팀은 1일 프랑스 파리 크랑팔레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단체전 결승에서 헝가리를 45대41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죠 이로써 한국은 2012년 런던, 2021년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 2연패 이어 올림픽 남자 사부로 단체전에서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대회 펜싱 경기 첫날인 지난달 28일 단민국 선수단의 파리올림픽 첫 금메달을 안겼던 에이스 오상욱은 단체전도 재패하며 이번 대회 한국 선수 첫 2관왕에 올랐습니다 특히 오상욱은 한국 펜싱 사상 첫 올림픽 2관왕에도 등극했습니다 앞선 올림픽 개인전 금메달리스트인 2000년 시드니 대회 남자 프레레의 김용호, 런던 대회 여자 사부로의 김지연, 리우 대회 남자 FA 박상영은 단체전에서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번 우승으로 한국은 아시아 국가 최초로 올림픽 펜싱 단체전 3연패의 주인공도 됐습니다 현대 펜싱의 골격을 갖춘 곳인 본고장격인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에서 태동한 종목 특성상 올림픽 펜싱 단체전에선 프랑스나 홍가리,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만 올림픽 단체전에서 3회 이상 연속 우승을 이룬 바 있는데 한국이 이름을 더했죠 대표팀의 기둥인 오상욱과 구봉길은 각각 개인 3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한편 이번 남자 사부로의 금메달을 포함해 한국은 사실상 하계 올림픽 메달 300개를 채웠습니다 개최국 프랑스와의 준결승전에선 쉽지 않은 승부를 펼친 끝에 45대 39로 승리하며 결승에 안착했죠 지난 대회에 단체전 동메달을 딴 전통의 강호 헝가리와의 결승도 접전이었는데요 개인전에서 척격이 충격패로 4회 연속 금메달에 불발된 헝가리의 간판 아론 실라즈를 상대로 박상원이 첫 라운드 5대4 우위를 점하며 기선을 제압한 한국은 구봉길과 언드라시 서투마리의 제3라운드에서 15대11로 격차를 다소 걸렸습니다 하지만 25대22에서 시작한 6라운드에서 오상욱이 서투마리를 상대로 특유의 런지를 활용한 공격이 통하지 않으며 연속 득점을 허용 25대26으로 역전을 당한 뒤 시속게임이 이어졌습니다 오상욱이 어렵사리 30대29로 6라운드를 마친 뒤 실라운드에서 한국은 구봉길을 도경동으로 교체하는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개인전에 출전하지 않고 앞서 단체전 8강 중결승에도 뛰지 않아 이번 대회 처음이자 마지막 출전기회를 얻은 구봉선수 도경동은 빠른 공격을 앞세워 러브를 무실점으로 틀어맞고 5점을 내리뽑아내 35대29로 벌리며 승기를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기세가 오른 가운데 박상원과 서투마리의 8라운드에서 40대33으로 앞서며 여유를 지키던 한국은 오상욱이 실라지와의 에이스 맞대기를 해서 다소 급한 모습을 보이며 추격을 허용하기도 했으나 금메달을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승전에 앞서 열린 동메달 결정전에서는 중결승에서 한국에 진 프랑스가 이란을 45대25로 대파하고 2008년 베이징대의 금메달 이후 16년 만에 남자사브로 단체전에서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천 튜비오스입니다 크리스천 튜비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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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천 튜비오스